어 저희 손님분들에게 예 당부 드릴 것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제가 주말에 쉬는 거 아시죠 예 저희 손님분들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토일 주말은 정말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쉽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부분은 문자로 부탁을 드리구요 아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바로 걸 사항이 아니면 이게 이제 남의 재산이잖아요 어 함부로 그 물건 가격을 깎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컷 물건 뭐 예를 들어 7억인데 뭐 2-3천만 원 조정해달라 이거 큰 돈이죠 2-3천만 원을 벌려면 한 달에 200씩 거의 1년 이상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게 큰 돈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남의 재산을 깎고 아 이거 생각 좀 더 해봐야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신뢰를 무릅쓰고 뭐 가격 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 남의 재산을 깎을 때 예 내가 오늘 얼마 해주시면 야 가격금 한 돈 천만 원 걸 겠습니다 예 이럴 각오로 금액을 깎아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성의껏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어 젠틀한 거래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